연락처 야 진짜 되게 힘들었어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정말로 타겠다고? 애초에 여기도 에어컨은 나올 거 아니야? 와 에어컨 안나오는 엘리비터를 탄데도 있었어가지고 아 진짜 말도 안된다 아니 둘 다 7비트 옷 입고 온 거 이거야? 너무 그거라니까? 말도 안했는데 이 형은 펜트포도 찍었는데도 안 돼? 렉스 보다 렉스 보다 렉스 비아이 씨 렉스 보다 렉스 보다 찍어야지 이거 저걸 봐야되나? 이게 사람 살거야 이게 뭐야 폴가이즈가 있는데? 폴가이즈가 왜 있어 뭐해서 이게 이게 뭐지 쟤 뭐해 목욕병 있어요 쟤 목욕병 정도가 아닌데 이건 회 ajudar 이거 목욕병 정도가 아닌데 흐흡 아 이게 여기 있네 포스트임무료 키링 무료 목표가 어떤 게임이에요? 목표는 스테이지마다 플레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처 피하면서 할당이나 채우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전혀 종이가 있어요 종이를 7장 놓으면 히든 스테이지가 열리고 스토리의 엔딩이 될 수 있어요 일단 협동 플레이라서 4일이서 같이 하시면 정말 즐기는 게 좋고 키랑 이렇게 찍어줘야겠네 안에는 맛있게 맛집이 생소하지 뭐 고기만 해서 격이 다르러 가자 나는 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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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ub 칠 칠 칠 칠 칠 칠 칠 칠 아 이거 두개다 이거 두개다 네모 먼저 이게 지금 이거 검은색이랑 그 다음 흰색 두개넘면 이거 곱하기랑 같은 판정이야 그리고 이거 플러스 플러스 와 이거 길고 싶은데? 아 이거 쉽네 돌리고 받으면 되잖아 그 다음에 어어 어어 이걸 마지막이야겠다 지민 저사람 벌써 다섯번째 도형으로 옮기고 있어 지혼나 봐 1분만 즐겨 1분안에 못봅 1분안에 못봅 진짜 못봅 나 만난 거 쉽지 않아 정말 귀한 사람이야 하나, 둘, 셋! 안녕, 나 정윤수야 안녕, 난 정윤수라고 해 할부, 쓸딱 단점키링 자랑해야 돼 어, 단점키링 자랑해야 돼 오빠는 한각할이다 아니, 이거 논란이 좀 네, 싸우자 하하하하하하하 누가 진짜 죽은 거 같을까? 누가 맞아, 질 거 같을까? 단 끈을 흔들어주세요 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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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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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 같다 아, 이, 아유 저거 뭐야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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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와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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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패배를 선언한다, 네가 진짜 태모다 하하하하하하 저희 아저씨야. 어 알아 알아. 다들 지마이를 해주자. 지마이. 나중에 또 이벤틱스를 보는 걸로. 아니 또 이제 시간 많아질 테니까 나네. 다시 부산이요. 한 명 추가돼. 아 전 수능 안 맞네. 쟤가 제일 짜증나는데? 비키는 걸까? 어 근데 다 수상해 보여. 양의 차이가 느껴지니까? 끊어. 끊어. 너 뭐하러. 진짜 어이가 없다. 상가하고 핸드폰에. 괜찮아. 거기로만 안 들어가면 됐어. 충전단자로만 안 들어가면 됐어. 마무리가. 공부를 하고 있네. 다 수상해.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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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더워가지고. 왜 키스 안 하시는 거고 있다. 하하하. 하하하. 도착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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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광고 12일 야 씨 드디어 야 드디어 끝났다 이제 집 갈 수 있어 다시 집을 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